안녕하세요. 발간축구 입니다. 하나금융 21호 스펙 스톤브리지 벤처스 상장이죠. 하나금융 스펙은 2080원이면 적정가인 것처럼 보이죠. 최근에. 최근에 원래는 한 2050원 이 정도 2060원 이 정도에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적정가가 조금씩 높아지는 느낌이죠.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같이 상장인데 공모가 8000원에 7200원. 안좋죠. 청약 하신 분들 조금 그다이인 것 같고. 저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뭐 저가 매수나 이런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. 사실은. 하나금융 21호는 2080원에 어느정도 수량을 매수를 체결을 매수주문을 넣었구요. 뭐 수량이 90만 주니까 뭐 2080이면 체결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체결이 안되겠죠. 정정을 준비를 해야되나요. 일단 정정 페이지를 띄웠구요.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구요. 네. 화면은 영상을 찍고. 네. 네. 2080원에 체결이 되겠죠. 네. 장 시작했으니까. 어제 뭐 다행히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. 네. 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뭐 체결이 안됐네요. 네. 장 시작에 체결이 얼마 안됐네요. 네. 어. 일단은 그렇다면 뭐 5원을 더 주고서라도 체결을 해야 될 것 같구요. 네. 어. 2085원에 85원에 주문을 넣었구요. 네. 5원이 아깝다고. 네. 자꾸 이런것도. 조금 웃기죠. 네. 체결이 안됐으면 2090원에 체결을 시키겠습니다. 네. 뭐. 그 정도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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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90원에 체결을 시켰구요. 네. 조금 오래 들고 있을 생각으로. 아니면은 뭐 단기에 시세를 준다면은 좋겠지만은. 네. 네.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안보이구요. 지금이요. 네. 어. 다행히 어제 다우존스 나스닥 어제 급등을 했고. 코스닥 코스피 네. 좀 모른 상태로 시작을 하네요. 네. 네. 어. 스톤브리지는 688롤에 저점을 찍고 바로 티에 올랐죠. 네. 네. 그러나 공모가 밑에. 아직 뭐 10% 밑에 움직이기 때문에. 그닥 뭐. 그게 의미는 없는 숫자구요. 사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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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. 네. 그게 변동성은 없고. 2090원 한 틱 아까 전부 다 올라갔죠. 네. 스톤브리지는 조금 뭐 등락을 거듭하는데. 어. 시가 근처에서. 네. 공모가 10% 밑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니까. 그닥 의미 없는 수준이고. 네. 뭐. 평화로운 주식시장이죠. 네. 어. 코스닥 코스피 좀 바닥을 짚고. 어제 미장이 좋은 관계로. 네. 조금 올라왔는데. 아직은 뭐. 네. 그냥 전쟁 이슈나 이런게. 증시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. 네. 크게. 투자 방향이나 방향성 결정이 조금 그렇지만. 뭐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을 네. 매수하고 있습니다. 코덱스 200이 지금. 네. 0.93% 정도 반등했는데. 요즘은 거의 뭐 다른 주식은 거의 안 사는 편이구요. 네. 코덱스 200과 스펙만. 네. 조금씩 사는 형태죠. 어.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. 네. 어. 일단 코스닥스는 전 고점만 돌파한다 그러면은. 뭐 전 고점이 아니라. 이전 지수만 회복해준다 그래도. 뭐 수익이 나니까. 뭐 한국이. 우리나라가. 진짜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. 네. 뭐 항상.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. 네. 리스크가 굉장히 낮죠. 사실은. 네. 물론 마이너스구요. 현재 매입당가가. 네. 37,600원 정도 되네요. 네. 네. 한 3점 한. 7% 8% 정도 손실이구요. 네. 네.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. 네. 스톤브릿지는. 다시 좀 시가 밑으로 또 내려왔죠. 네. 공모금 8,000원 밑에서. 훨씬 많이. 네. 12% 13% 정도. 아래쪽에서 계속 거래가 될 수 있어가지고. 네. 네. 오늘 하루 또 배웠죠. 당연한 진리인. 네. 수요일치 결과나. 네. 네.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은 하는 게 아니다. 네. 어. 스펙도 별다른 이슈는 없구요. 네. 뭐. 며칠 있다가 갈 수도 있고. 안 갈 수도 있고. 뭐. 3년 내에 못 갈 수도 있고. 네. 그런 게 스펙이기 때문에. 어.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데. 일단은 매수는 했습니다. 20, 90원에. 네. 네. 어느 정도 매수를 했구요. 어. 기다려야죠. 또. 네. 네. 잘 될 때까지. 네. 뉴스가 뜰 때까지. 네. 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. 찍을 건 다 찍었구요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. 네.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그럼 앉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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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